패셔니스타의 옷장 준비물 빨래건조대 빨래집게 의료관련 잡지나 전단지 가위 놀이방법 의료관련 잡지나 전단지에서 옷그림을 가위로 오린다 빨래집게를 이용해 빨래건조대에 나란히 옷그림을 건다 남자옷, 여자옷, 아이옷 등으로 구분하거나 윗돌이와 아랫돌이를 구분하여 건다 남은 빨래집게로 애플탑, 별, 왕관 등 다양한 모양 만들기에 도전한다 팁! 빨래집게가 단단하지 않다면 아이의 열 손가락 끝을 집게로 집어주세요 손끝을 자극하면 두뇌활동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